자려고 누우면 귀에서 아 그 소리 너무 싫어 아주 해마다 모기 때문에 숨지는 사람이 70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황혈병 모기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날아다니는 주사기 바늘 너무 무서워 톱날 모양의 침 두 개로 우리 피부를 위아래로 쓱싹쓱싹 해서 썰면서 들어가 모기가 눈이 진짜 나쁘대 그래서 모기는 피를 빨 대상의 따뜻한 체온에 공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손가락 막 간지럽고 진짜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간지럽고 얘기하다 보니까 간지럽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해충입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벌레 때문에 괴로워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과학요정님 그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정말로 벌레들이 지구상에서 살아버린다면 모든 생명체가 다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버드대학교의 곤충학자 에드워드 오이 윌슨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류 문명은 최근 수천 년 동안 형성됐지만 곤충은 무려 4억 년 동안 지구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라는 게요 얘네가 없어지게 되면 쓰레기 청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또 곤충을 잡아먹는 다른 여러 동물들도 타격을 입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정말 이게 연쇄 반응으로 큰일 날 수 있어요 혹시 전 지구에 곤충이 몇 마리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전 지구? 전 지구? 이거 누가 세본 거예요? 그리고 셀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이 진짜 많이 쳐줘봤자 한 10조? 10조나? 10조면 조금 많이 찐 거 아닐까? 조로 간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100조 100조? 미국의 스미스 소니언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곤충의 수가 천 경마리 겨우? 경도는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인간에게 해를 띄치는 곤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이 해충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 지정생존자 모셔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뭐 본충 얘기할 건가, 그지? 팔이랑 목이랑 아주 이교대 근무로 아주 열심히 일으켜 날리죠 아주 그냥 죽겠는데 예,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그럼 손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손 소독 열 체크해 백신은 아직 안 맞으셨죠? 네, 아직 못 맞았습니다 곤충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특히 메뚜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유재석 씨도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좋아하죠 아, 그렇죠 메뚜기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뭘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고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귀뚜라미처럼 울음소리를 내서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곤충도 있고 굉장히 사람하고 친근한 곤충이면서 연구가 잘 안 돼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1년에 곤충을 우연치 않게 몇 십 마리를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먹어도 이상 없는 걸까요? 식탁에 바나나가 이렇게 먹다가 남겨두고 다시 먹으려고 작은 파리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 이미 바나나에는 곤충 알이 우리가 모르고 먹으면 곤충을 먹는 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드시면 약이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다 알아버렸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앞으로 과일 먹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곤충은 이제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자연과 접촉을 많이 해서 곤충 면역력을 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일단 의연하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곤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안 무서워하는 척하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벙커로 가시죠 네 지정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지정생존자 곤충학자이자 국립생물장관 환경연구사인 김태우라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과학요정 한 분과 과학요괴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딱 봐도 누군지 알겠네요 아니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아이고 이런 자 그러면 과학요정이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곤충들을 해충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제 사람한테 해를 주는 거는 해충이라고 그러고 반대말로 도움을 주는 거는 이충이라고 하는데 순전히 인간 기준의 말이죠 첫째는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보건 위생학적인 해충이 있습니다 네 모기, 벌, 등에라든가 이 벼룩처럼 물거나 쏘거나 찌르거나 하는 것들이 보건 위생학적인 해충이라고 말씀드리고 물을 빨아먹는 애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의 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산에? 그런 생물들 메뚜기도 농작물 해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해충 저는 재산에 해를 끼친다고 해서 바퀴벌레 돈벌레 내 돈을 갉아먹나 진짜로 얘가 돈벌레는 돈을 갖다 주는 벌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못 알고 있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그것도 이제 불쾌의 해충이라고 해가지고 해충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곱둥이 같은 데죠 곱둥이 그렇죠 곱둥이? 그리고 초파리 초파리 해충의 세계도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지정생존자 김태우 박사님과 함께 키워드 토크로 해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빌게이츠인데요 빌게이츠랑 해충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빌게이츠가 진짜 싫어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진짜 싫어하는 동물? 자신의 강연 동영상에서도 공개를 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뱀은 동물이 아닌가? 뱀이요 뱀 뱀 너무 싫어해요 뱀 제가 진짜 싫어하는 동물하고 같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건가? 인간 아니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모기 아 모기 빌게이츠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에서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동물을 1,2,3위 뽑았는데 1위가 모기 그리고 2위는 인간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3위는 뱀 진짜로? 네 1,2,3위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귀찮은 곤충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모기 때문에 순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72만 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2만이나 모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너무 무서운 동물이다 진짜 사실 그 정도로 위험한 줄은 모르고 귀찮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빌게이츠 형님도 저와 같은 모완카 회원이 아닐까? 모완카? 모완카가 뭐야? 고기 안티 카페 아 정말 진짜 주인장 아니야? 주인장? 모완카 카페 우수 회원인가? 우수 회원? 네, 처음에 빌게이츠가 모기 퇴치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캠페인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강연할 때마다 모기를 몇 마리씩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강연 시작할 때 그 모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왜? 어? 너희들도 모기의 공포를 한번 느껴보라고 아니, 너무 많이 이 사람이 모기가 꼭 못 사는 사람들과 물나는 법 있냐? 너희들도 한번 물려봐라 이런 거죠 물론 모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날아다니는 주사기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에 빨대 있어 예, 예 그런데 모기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날아다니는 주사기 바늘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모기가 또 굉장히 번식력이 좋고 수능이 짧으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있습니다 남극에는 없지 않을까요? 남극 기지를 세우면 사람이 그 안에 또 생활을 하잖아요 몰래 이제 히치하이킹해서 들어가야 할 거예요 히치하이킹 모기가 되게 신기한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비행기 안에? 네, 비행기 안에 그럴 수 있겠네 얘네는 무임승차 엄청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비즈니스 타고 가나? 비즈니스 타겠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병이 아무래도 말라리아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불리는 그것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치사율이 낮은 3.1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남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주로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에 그런 말라리아 예방 백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것이 개발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멀리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있으실 때는 항상 모기한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백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을 하면 무조건 노벨 생리의학상 영순이다 뭐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갈 때 무슨 약을 맞고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이 없잖아요 그 약은 뭘까? 그 약은 치료약을 먼저 맞고 가는 거예요 아, 치료약이라도 치료약이라도 네, 네, 네 백신이 없으니까 아르테미신인 등등의 말라리아 치료약은 있거든요 치료약이라도 맞고 있으면 혹시 말라리아가 감염이 되었을 때 몸이 좀 더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혹시 댕기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고열을 동반하고 정말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에요 7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재생 타이어를 생산하겠다고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 타이어를 잔뜩 수입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임승찬 모기가 아이고야 거기 고인무에다가 알을 낳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매개체가 바로 흰줄순모기였던 거고 흰줄순모기 네, 아디다스모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 아디다스모기가 아, 이렇게? 동남아 지역의 풍토병이 모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온난화 때문에 점점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모기가 퍼뜨려 있는 전염병 얘기하다가 오늘 그냥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기 무서워? 그 일본 대염 아하 네, 지난 3월에도 제주도에서 일본 대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진 물기가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일본 대염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접선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신호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차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곽영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기 때문에 걱정 많으신 것 같아서 연결해봤어요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일본 뇌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병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작은 빨간진 모기라는 그 모기가 감염된 상태로 사람을 연속시켜서 감염시키면 그게 혈액내로 퍼져서 뇌신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뇌염을 일으키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의식장애나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 이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병이네요 그러면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모기에 물리면 무조건 다 일본 뇌염에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 작은 빨간진 모기에 물리는 사람 중에 90%, 95% 이상은 일단은 무등상이라고 하고요 또 감염이 된 경우에도 25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유의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대부분 증상이 없긴 한데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뇌염 환자랑 제가 접촉을 하면 저도 일본 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사람 간에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같은 숙주로부터 감염이 된 흡혈 모기가 사람을 연속해서 물어서 감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일본 뇌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이제 어릴 때 일본 뇌염 주사 맞잖아요 예방 주사 그러면 어릴 때 일본 뇌염 예방접종 맞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서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으세요 1985년서부터 우리나라가 일본 뇌염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접종을 아직 맞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중에 85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제일 위험해 그래서 갑자기 다 우리 안 맞았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인사 참 좋아 보이시는데 선생님 이제 병원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여름철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벌레들이 또 특별히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안 만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최근에 출몰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는 곤충이 있어요 여름 우기나 습한 날씨에 활동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곤충의 특징은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 같이 큰 통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화상 벌레라고도 부릅니다 이 곤충이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생명에 다행히 지장은 없지만 아주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곤충을 띄어낼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띄어내야 되는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진짜 곤충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는 모기가 눈이 진짜 나쁘대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잘 물지? 어떻게 진짜로 귀신처럼 알고 사람만 물어 지금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기가 눈이 나쁘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눈이 나쁘니까 당연히 다른 수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는 피를 빨 대상의 따뜻한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체온을 감지하는 센서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 메고만 닿았나? 네, 맞습니다 역시 과학요정 온도 감지 수용체가 있대요 있다고요? 네 프랭크 밀번 하울렛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모기가 항상 찻주전자주의를 맴도는 사실을 관찰을 한 거예요 헐렁한 거즈백에다가 모기를 가득 집어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채운 시험관 근처에 두고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모기가 가장 뜨거운 거즈백 쪽으로 몰려가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그러면 여름에는 사실 우리 몸이 안 그래도 후끈후끈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이거 나 잡아잡수 이런 격이네요 진짜 완전히 다잡아잡수 그냥 뭐 우리는 도시락이잖아 목 입장에서 우리 그냥 걸어다니는 도시락인 건데 도시락이 맞을 수 있는 게 온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도시락도 냄새도 나잖아요 사람을 찾는 거랑 피부 중에 어디에 혈관이 있나를 찾아내는 건 또 다른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또 희한하게 피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잖아요 이거를 서울대 연구진이 2015년도에 수수께끼를 밝혀냈는데 목이 주둥에 달린 뾰족한 침에 후각 기관하고 후각 수용체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기가 피를 배불리 빠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면 빠는데 이 후각 수용체를 없애고 났더니 일단 어디에 혈액이 있는지 혈관들을 찾지는 못했고 그리고 피를 다 빠는 데는 3분에서 15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냥 차라리 빨리 빨고 가는 게 낫겠네요 3분에서 15분 동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되게 뜨끈뜨끈하거든요 항상 유난히 모기를 잘 물리는 것 같아요 모기한테는 그냥 형이 편의점 같은 존재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 출몰하시니까 그러니까 장 박사님이랑 저랑 차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다르잖아요 저도 잘 물리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모완카 모기 안티카페 회원으로서 발냄새? 이런 거에 굉장히 환장한다 설마 지금 강 기자님과 제가 발냄새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미스테리가 밝혀졌네요 약간 치즈 냄새 나거든요 지금 발냄새, 고잇물, 모기가 좋아할 만해 이게 진짜 발냄새와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실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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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바우닝 앤 농업대학교에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 장마자를 일단 속옷만 입혀놨어요 속옷만 나와 그리고 모기랑 함께 밑패된 공간에 넣어놨습니다 아 사람 이거 인간은 학대 아니야? 장마다 학대잖아 속옷만 입은 사람이 밑패된 공간 안에 모기 떼와 함께 있으면 모기는 진짜 만찬이다 모기가 이 사람이 어느 부위를 향해 달려주나를 실험을 했는데 주로 모기의 대부분이 발로 몰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깨끗하게 항균 비누로 발을 씻긴 다음에 다시 속옷만 입혀서 폐대 공간에 놓고 모기랑 풀어놨더니 이번에는 발을 향해서 가지 않았다 오 진짜?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인 간비아 학질 모기의 경우에는 그 림보러 치즈라고 하는 특정 종류의 치즈 향에 굉장히 끓인대요 치즈? 그 치즈를 넣어놓으면 이 모기가 환장하고 그 치즈에 달려주는데 발가락 사이에 살고 있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치즈와 비슷할 수 있다 불쾌한 건 우리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게 모기가 좋아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멀리서 숙주한테 다가갈 때는 일단 채취로 다가갑니다 채취로 다가가고 두 번째로는 숙주에서 풍기는 이산화탄소의 냄새 이게 모기가 방에 들어오면 항상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피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냥 빨고 가든데요? 빨고 가든데요? 계속 윙윙거리잖아요 여기에 캔디야 우리 몸 전체에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이 날숨이 나오는 코랑 입 근처잖아요 강 기자님과 저사의 공통점을 찾았네요 말을 많이 하면 들숨 날숨에서 날숨이 많이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모기가 좋아할만 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온이나 몸의 습기 그걸 감지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돼서야 이제 눈으로 이게 내가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그러던데 모기가 선풍기 바람 싫어하는 것 같다고 선풍기 바람 쐬고 있으면 모기가 안 모은다고 해서 걔는 여름에 내내 틀어놓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역시 과학녀종 친구 제 친구까지요? 네 과학녀종 친구 아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풍기 바람에 풍속이 5 내지 8 미터 퍼 세크 정도인데 모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바람에 계속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자는 것은 모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모기한테 바람이 센 것도 센 거지만 아까 채취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냄새가 나면 발냄새를 날려버리는 거죠 과학요정에 이어서 과요친 과학요정 친구까지 이렇게 대단히 과학적인 발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요정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모기 물리면 간지럽잖아요 요건 왜 그런 거예요? 모기가 피를 빨 때 그게 침 속에서 자기의 소화액이라든가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물질들을 같이 주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몸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으로서 퉁퉁 붙게 되는 거죠 히스타민 성분이 나와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뾰족한 침 자체도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이게 사실 6개나 돼요 그리고 모양도 톱날 모양으로 두 개 정도가 굴곡이 져 있어서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톱날 있는 칼로 쓱싹쓱싹 하면서 먹는 것처럼 모기도 피 포식을 위해서 이 톱날 모양의 침 두 개로 우리 피부를 위아래로 쓱싹쓱싹 해서 썰면서 들어가고 쓱싹쓱싹 들어간 다음에도 온갖 헤집으면서 모세혈관이 어딨나 침을 요리저리 휘저으면서 자기 침을 넣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 손가락 막 간지럽고 진짜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간지럽고 진짜로 간지럽네 근데 그 목이 물리면요 침 발라봤죠 침 발라봤죠 침 발라봤죠 바르면 좀 덜 간지럽죠 최악의 경우가 또 손톱을 이렇게 십자 모양 만들었지 아니 그건 해야죠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침 속에 있는 세균이라던가 또는 손톱 밑에 있는 세균들이 그 상처에 감염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상처가 굶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침 바르는 게 안 좋아요? 예예 절대 침을 바르지 마시고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때리세요 차라리 오히려 약간 조금 그건 바보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 간지럽다라는 우리 지각하는 것 자체가 약한 통증을 간지럽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진짜 아프잖아요 더 강한 통증을 돕게 되면 약한 통증이 반감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가려운 거 없애는 데는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과학적이야 하지만 바보 같다 근데 보면은 모기가 이제 막 화장실에서 놀아다니면 물 샤워기로 막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사람 똑같네 해봤지? 해봤잖아 솔직히 다 해봤잖아요 해봤어 해봤어 사람 똑같아요 그쵸 잡아야죠 그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안 돼요? 못 잡아요 이걸로? 비사이로 막 갑니다 비사이로 막 갑니다 비사이로 막가요? 빗방울에 부딪히는 모기들의 모습을 고속 촬영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기가 진짜 비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빗방울을 만나면 모기가 빗방울과 이렇게 같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빗방울 표면으로 이렇게 싹 날아오르는 모습을 고속 촬영에서 발견을 한 거죠 빗방울을 모기가 맞으면 엄청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사이클 선수가 갑자기 떨어지면 땅하고 부딪히서 굴르면 또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낙법을 배우신 분들은 맞아요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땅에 닿는 면적을 최대화하면서 이렇게 굴르면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 운동 에너지와 충격 에너지가 이제 딱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도 있는 모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속속들이 파헤쳐 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썰롱용자입니다 오늘은 해충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재밌는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퀴즈인 만큼 다들 열심히 하지만 적당히 눈치 챙기면서 풀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무려 3억 5천년을 살아남은 곤충이 있죠 정답 바퀴벌레 바퀴벌레 얘기가 나오는데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이 바퀴벌레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놀라운 번식력으로 악명을 떨치는 바퀴벌레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답 암수 한몸이야 아닙니다 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알이요? 바퀴벌레 어떤 비밀이죠? 알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도 안 죽습니다 에일리언인가요? 틀렸습니다 나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번식력의 비밀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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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가 바뀝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물고기도 그렇게 하죠?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암컷이 되거나 수컷이 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이다 같은 얘기를 지금 어떤 암컷과 수컷의 그런 교류 없이도 번식이 가능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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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천재야 뭐야 무성생식도 되고 무성생식도 되고 그 얘기 제가 한 거잖아 왜 또 숟가락으로 두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수컷 없이도 생식이 가능하다 그래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단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정상적인 암수 한 쌍 그리고 암컷 한 마리 그리고 암컷이 두 마리에서 열다섯 마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대주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암수 한 쌍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수정란을 낳았고 암컷 한 마리인 경우에는 알을 낳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암컷이 세 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암컷이 암컷을 낳는 식으로 번식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신기한데 어떤 암컷이 약간 수컷 역할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암컷 수컷이 같이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무성생식의 상태로 암컷이 자기하고 유전자가 똑같은 클론을 낳는 방식으로 대박이다 그런데 왜 암컷 한 마리였을 때는 자기들끼리 어떤 접촉 자극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미수정란을 나다라는 명령이 되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가 없는 이 신기한 걸 제가 맞췄다는 게 그게 제일 신기해 진짜 천재예요 뭐예요 이게 뭐야 맨사 들어가 마라 아니야 누나 방송 너무 오래 해서 그래 진짜 자 그럼 갑니다 다음 퀴즈 이번에는 약간 좀 셜록에 다들 좀 빙의를 하셔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거든요 어렵다는 문제인가요? 아 예 약간 난이도가 있고 추리를 조금 해야 돼 제발요 난이도 좀 자 갑니다 2005년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용해자가 남긴 증거도 없어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곤충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곤충 이 사건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파리 왜죠? 파리가 알을 낳고 시체가 부패한 정도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체 상태 확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앵무새는 곤충이 아니잖아요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가 얘기를 해준 거야? 야 제가 적었어요 이 곤충아 이거 봤어 봤어 곤충 아니야 조리입니다 나방 나방 왜죠? 살인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뭐지? 뭐지? 공산공학 출입했지 마시고요 모기를 통해서 살인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뭐야 모기? 이거 올 것 같아요 용의자가 남긴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뭔가 곤충과 관련된 것이 용의자에게 붙어서 나간 거예요 그럼 모기 모기인가 보다 정답인가 보다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정답을 외치기 전에 모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얘가 맞췄는 걸 알려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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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답인데 모기잖아 어떻게 맞췄느냐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모기가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모기였어 아 아닙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있던 그 병을 얘가 거기다 옮겼어 시체에다가 아 뭐 시체에다가 어떻게 옮겨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슷하게는 가고 있어요 아 모기를 죽여서 그 피를 해보니까 그 용의자에 그 피가 나왔어 미쳤네요 정답 네 맞습니다 와 와 와 와 진짜 과학이 진짜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데 잠깐만 나 저 내일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아요 멘천 시험 보러 가야 돼가지고 아 진짜 이제 과학이 좀 과요 불국입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살해 현장에 아주 작은 이 혈액 얼룩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게 모기가 남긴 혈액 자국이었는데 이거를 채취를 해서 모기가 왜 거기다 혈액 자국을 남겨? 모기를 죽였나 보지 모기를 죽였나 보네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혈액으로 DNA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범인의 DNA가 나왔어 아 뭐 이런 거 이렇게 곤충을 이용해서 범죄를 해결하는 이런 경우가 박사님 또 있었습니까? 네 비슷한 사례가 2008년도 핀란드에서도 도난당한 차량 안에서 모기 혈윤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유전자 분석했더니 자동차 도둑이 누군지를 밝혀냈 적이 있죠 아까 제가 나방 언급했잖아요 살아있으면 나방에 그 사람 몸이나 코 이런 데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밤이면 나방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얘는 나방에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이미 죽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곤충이 진짜로 우리 사연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 그렇죠 다시 한 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오늘 2대0인 거야? 공부들 좀 하고 오세요 너무들 준비 안 하신다 진짜 아 정말 아 혼자 다 마치기 진짜 힘드네 하드캐리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솔로 용자 다음 주에 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점점 또 우리나라도 더워지면서 해충이 더 많아진다 뭐 그런 뜻인가?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들어갔어요 소들을 우리가 많이 키우잖아요 먹고 싶으니까 소들이 내뿜는 트름과 방귀가 메탄가스인데 이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벌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스를 내뿜는 벌레들이 그 개체가 점점점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해충을 없애야 된다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 헛소리고요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용준님의 추리는 정응 반대로 해설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또 틀렸어 기후가 이제 따뜻해지면 곤충들이 굉장히 살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곤충이 한여름에만 발생하던 것이 봄에서 가을까지 굉장히 길게 이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말벌 아시죠? 알죠 예 말벌은 이제 꿀벌보다 사이즈도 크고 좀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곤충인데 최근에 도시지역까지 말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꿀벌은 한 번 쏘면은 자기 침이 빠져가지고 죽는데 말벌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쏠 수 있기때문에 재장단 단연한군 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말벌 때가 지나가는데 아니 그런데 말벌은 진짜 실제로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크잖아요 얘들 이만의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다행히 쏘여본 적은 없는데 사망의 룰 맞아요 그 정도에요. 쇠꼬챙이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실제로 써보셨어요. 가시 철조망 몰래 넘다가 철조망에 푹 찔린 듯한 느낌 있죠. 가시 철조망을 넘어 보셨어요. 소식적에.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말벌 같은 경우에는 꿀벌보다도 독성이 강합니다. 한 마리가 쏘인 것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안되지만 여러 마리가. 때로 몰려들면 굉장히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말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9월 정도 되면 신고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 9월, 10월까지도 따뜻하니까 말벌 피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등검은 말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등검은 말벌이요? 이 말벌이 이제 꿀벌들을 막 사냥해 오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피해를 봤다라는 전국농가가 9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잖아요? 네, 그렇죠. 2003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부산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경남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와서 전국구 말벌이 된 거죠. 피해액도 상당하겠네요. 피해액이 매년 1,75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이요? 네. 와, 깡패네, 깡패네. 무섭네요, 진짜. 그런데 우리 박사님의 주 전공이 메뚜기시라면서요. 또 이메일 주소도. 메뚜기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메뚜기에 관여주신 거예요? 네, 풀무치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풀무치. 메일 주소를 풀무치라고 할 정도로 메뚜기를 좋아하실 텐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메뚜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막 메뚜기라고 불리는 종이 그냥 재발생을 했습니다. 모처럼 굉장히 큰 비가 쏟아졌죠. 땅 속에서 알 상태로 수십 년간 있다가 비를 맞은 바람에 동시에 알이 부활을 해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아홉 개국을 방탄을 했어요. 메뚜기 때가. 그래서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쳤는데. 2020년에만 무려 85억 달러. 약 9조 원에 달하는 농작물을 집어삼켰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진짜 해충 중에 해충인 것 같아요. 그렇죠, 9조 원이에요. 저도 학부 때 메뚜기 연구를 했었는데요. 메뚜기들이 왜 무섭냐 하면 몇 천 킬로미터까지 나를 수가 있어요. 얘네 또 나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가서 다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날아올라서.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간 다음에 또 내려와서 초토화시키고. 이 1제곱 킬로미터 면적에 한 8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날 수가 있어요. 8천만 마리도 아니고 8천만 마리요? 8천만 마리. 하루에 몇 킬로미터나 이동해요? 하루에 한 150킬로미터 정도를 날을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루에 먹어질 수 있는 양이 사람 3만 5천명분의 식량을 먹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NFAO 식량농업기구에서 2020년에 메뚜기 떼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게 식량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메뚜기가. 메뚜기가. 아니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UN 식량농업기구 데이터 분석 기업하고 손을 잡고 메뚜기 떼 퇴치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한 3천여 명으로 구성이 된 무선연락망을 구성을 하고 무선연락망을 가지고 사람들 통해서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메뚜기 떼 출몰 이러면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메뚜기 떼가 있는 곳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거죠. 스페인이 진짜 큰 게 또 중국인데 이 사망 메뚜기 떼의 피해를 막고자 강경책을 내세웠는데요. 10만 병사를 파키스탄으로 파경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왜 갑자기 분위기 상북지야. 어떻게. 10만 군사를.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양성하니 뭐 이런 얘기를. 메뚜기랑? 백경전이다. 극심하게 가서 뭐해요. 메뚜기 잡고 있어 10만 명이. 이거 진보달음이 좋으나? 진보하시고 진보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리부대. 에? 10만 마리의 오리부대. 아 그 말이 된다. 오리가 메뚜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메뚜기 수가 200마리 정도래요. 닭은 그만큼 못 먹죠. 닭은 조금 먹어. 70마리밖에. 네. 닭도 먹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급류들이 메뚜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리는 물가에 살잖아요. 수초. 근데 얘가 사막 메뚜기 아니에요? 네. 그 사막 사막 메뚜기는 사막 건조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식량을 먹고 치우니까 결국에는 계획만 세웠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갈 수가 없어요. 닭 보내다. 닭 70마리라도 먹잖아. 그냥 닭이라도 보내라. 이거는 이제 논농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리대가 적합할 수 있는데 주변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런 건조 사막 지대에서는 그 작전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그 사막 메뚜기 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살충제 외에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살충제를 이제 긴급 처방으로 쓴 거고요. 곰팡이라든가 이런 세균 천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천연농약으로 개발을 해서 유충 시절에 이제 뿌려준다고 하면은 이제 메뚜기가 성충으로 커서 날아가기 전에 이제 죽게 만드는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메뚜기 떼가 날아서 어딘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살충제를 빨리 쓰는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가 좀 신기한 게 혼자 지낼 때의 성격하고 모였을 때의 성격이 바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모이면은 무서워지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서로가 자기 앞에를 막 갉아먹고 공격하고 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엄청 빡치는 상황에 이제 안 되겠다고 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요? 인간의. 장박사님은 언어죠?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가 조작해서 얘네들이 공격성을 보이면서 날아오르지 않게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착한 메뚜기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좋겠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벌레의 천적은 살충제다라는 건데 저는 여름만 되면 이제 모기 때문에 고통을 넘어야되니까 모기 잡아먹는 천적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없을까요? 모기를 잡아먹는 천적이 모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기로 모기가. 모천 뭐요? 모기 중에서 왕모기라고 특별히 큰 모기들이 있는데. 큰 애들 본 적은 있어요. 모기 유충은 뭐라고 그러죠? 장구벌레. 장구벌레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인물에 장구벌레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좀 특별히 사이즈가 큰 왕모기의 장구벌레가 있습니다. 이 왕모기의 유충은 포식성이라서 다른 모기 장구벌레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광릉 왕모기라고 우리나라 고유종인데요. 이거를 이제 증식 개발 사육해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이 유충을 풀어놓으면은 천연적으로 이제 모기 장구벌레를 이제 먹어 치워주는. 그러니까 개는 사람은 안 물어요? 그렇죠. 왕모기는 이제 송충이 되면은 사람 피를 빨지 않고 이제 꽃 꿀이라든가 착한 모기네. 아니 그 왕모기가 아니라 꽃목이네 꽃목이. 아 이름부터 바꿔. 이름부터 좀 바꾸면 좋겠다. 왕꽃목이. 상탄 왕꽃목이. 해외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영국 생명공학 기업에서 유전자 조작 모기인 프렌들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프렌들리입니다. 친숙하네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키스 지역에다가 유전자 조작 모기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얘는 뭐하는 애들인데요? 유전자 조작된 수컷을 이제 자연 생태계에 뿌리면은 그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가 자연 생태계에 있는 암컷 모기가 교미를 해요. 그러면은 암컷도 낫고 수컷도 낫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컷은 유충 상태에서 죽고요. 그리고 수컷은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암컷을 만나면은 거기서 또 암컷은 죽이고 수컷은 또 다른 암컷을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은 점점점 개체수에서 암컷의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자연스럽게 모기의 숫자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95%, 92% 이렇게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모기들이 개체수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내성이 생기나? 아니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자연의 신비이고 모기의 신비인데 암컷들이 유전자 조작된 수컷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매칭이 안 돼. 그 자연 생태계의 수컷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교미를 한 다음에 새끼를 낳는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플로리다주 실험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러게요. 하루빨리 모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이 가방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요. 아까 빌게이츠가 그렇게 안 되네. 선생님 혹시? 열어볼게요.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윙 하면서. 이거 뭘까요? 나무? 이게 뭐죠? 이거 이거. 아 계피네. 향 맡아보니까 계피예요. 모기는 계피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죠. 계피 속에 들어있는 쿠마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식물의 2차 대사 화합물이고요. 이런 특이한 냄새가 모기 기피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름에 우리 조상들이 수정과를 먹었는데 수정과 안에는 계피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수정과를 먹으면 체내에 어쨌든 간에 계피 성분이 있을 테니까 모기를 약간 좀 피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맛있어서 드셨대요. 시원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모기향 예전에 많이 다 펴보셨죠? 그런데 이 모기향을 피울 때 바닥 쪽에 두는 것보다 찬장 위 같은 데서 천장 쪽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보통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나가니까 창문 위쪽으로 이제 이 따뜻한 공기나 냄새 이런 거 보고 창문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향을 위쪽에다 피워두면 모기가 들어오는 공간으로 모기향이 나가면서 오히려 모기를 퇴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모기가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기장 설치하고 자거든요. 자, 진짜 최고. 모기장 최고. 모기장 최고예요, 진짜. 모기장 최고. 모기장 안으로는 모기가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것저것 살충제 같은 거 뿌리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모기장 추천. 모기장 좋네요. 모기장 좋죠. 진짜 오죽하면 양봉장 코스튬 입고 자려고 그랬어요. 모기장, 모기향에 계피향까지 이렇게 모기 퇴치 꿀팁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무척 재밌었습니다. 과학 요정님, 과학 요괴님도 만나고. 요괴. 진짜 과학자님하고 과학 기자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벙커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곤충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오늘 주제로서 적합한 것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다양한 꿀팁으로 올여름 해충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그 더위, 그 폭염, 그 더위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폭염이 더 사망자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폭염에 대해서는 나는 여름이 더운 거지, 좀 더 덥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당하는 거군요. 그러게요. 지구가 굉장히 단단히 열받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범 중에 하나가 에어컨입니다. 더우면 일단 찾게 되는 게 리모컨이잖아요, 에어컨 리모컨. 그렇죠. 지구상 최악의 빌런은 인간이다. 건물의 설계만으로도 조금 더 시원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건수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아주 예제라고 생각하고.